앤콜 진짜 앤콜 진짜 앤콜 앤콜 비용은 이걸로 충분하고 이제 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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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이걸로 충분하고 이제 이제 앤콜 인사드릴텐데 남은 시간도 7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초록색은 애녹 선배님 팬클럽 파란색은 신성 신성 신당이 형님 팬클럽 맞아요 노란색은 박서진 박민호님 팬클럽 빨간색은 양지훈 선배님 팬클럽 장인정 선배님 팬클럽도 오셨고 이제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송 촬영하는 시간이 아니니깐 내가 혹시라도 방송에 나올까봐 얼굴 숙이고 계시던 분들을 당당하게 드시고 신나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진 박선영 박승 박석진 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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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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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앞에 앉아있는 내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무사겠네 호란나비에 날아다 가사 틀렸네? 가사 틀렸네? 무사히 해 호란나비에 날아와 하늘 높이 날아와 호란나비에 날아와 그루밍의 슈퍼바 그루밍의 슈퍼바 그루밍의 슈퍼바 그루밍의 슈퍼바 주저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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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